예 우리 성공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현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나갔겠지 부모가 뭐 든든한가 봐 그냥 운이 좋았어 여러가지 여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미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우랑은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아버지가 기스고 유력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아들이 금수적구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아이였고 서열산 막내였기 때문에 왕이 될 줄은 몰랐죠 에스도 보십시오 동네에서 조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니엘 설교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3,4절 위에 보면은 사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아유 다니엘이야 출신이 좋잖아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잘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현재 포로입니다 혼자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옆에 터키 애들도 왔고요 시리아 애들도 왔고요 요르단, 사우디아 아라비아, 이사람트 사우디아 아라비아, 예멘 그 중에서 1등한 거예요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고레스왕 원년까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바뀔 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입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들 성공하고 싶어하죠 좀 잘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곳에서 열매 거두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 아십니까 성공시켜주면 자기만 잘 먹고 살 사람 맨날 성공시켜주면 가족들이랑 해외여행만 다닐 사람 성공시켜주면 갑질만 할 사람 성공시켜주면 주변 사람들 무시할 사람 일단 하나님이 제외시켜주십니다 잠원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얼음 냉수 같은 존재입니까? 얼음 냉수 같은 존재면요 하나님이 시원하다 마시면서 형통을 주시는데 끝이 없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17절 보니까 다니엘만 지식이 아니라 네 명의 소년에게 지식을 다 줬대요 모든 책을 다 보는데 이해가 간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게 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은 이 외에 17절에 이 외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지식도 줬어요 네 명한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명칭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과거 명칭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최고 핵심 지역을 바벨론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이라면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 미국이라면 미국의 가장 핵심 지역 중국이라면 중국의 핵심 지역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이라면 지금 핵심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뉴욕? 뭐 두 후보보다 이기면 뉴욕에서 파티하겠다 서로 뉴욕 출신이래요 나는 이런 근거지가 있어서 나는 여기를 나와서 무슨 말입니까 핵심이 되는 것에는 정부와 인물과 돈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안에 들어갔는데 과거의 왕족이 자기가 아니에요 주변을 보니까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우리 노현 목사님 제가 봐도 참 똑똑해요 머리가 아이큐가 되게 좋아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대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또 그 무리에서는 또 가면 박 터지고 피 터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낭망이 안 되겠습니까 포로란 말이에요 왕족이 아닙니다 같이 이제 흙수족끼리 물고 뛰는 싸움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려 했다 보니까 주변 돌아보니까 경쟁이 너무 세요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해서 TV를 봤어요 케이블 TV 보니까 1대1 거리 농구 우리나라 거리에서 제일 잘한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토너먼트에서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프로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채점을 해요 그러다 한 번씩 가끔 붙어줘요 가끔 붙어주는데 스트리트 해놓은 애들이 넣어요 그러니까 거기 감독이 야 승현이였네 한 번 더 막아줘라 그때부터 못 넣어요 아주 꽉 잡아줘라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게 프로구나 여러분 내가 좀 요리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요 명함 내미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 너무 많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훨씬 많고요 나보다 명예인 사람 훨씬 많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긴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다니엘이 지도자가 됐지 사사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 때는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삼손 보십시오 사자를 찢어서 입을 찢었대요 여러분 죽은 사자 입 찢으려도 찢기 힘들 텐데 엄청난 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니엘은 문인의 때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점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있는 처소에 여러분 딱 맞든 달란트를 향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낭만하지 말고 오병 이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쌀 한 마리 없고 몇백 값만 없다고 고민해요 오병 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평생 한 번 완전 포기한 건 아닌데 한 번 너무 낙심이 돼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목회는 훌륭한 분들이나 하셔야지 그냥 나는 그냥 세상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때 하나님이 누가 보고 16장 3재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말로 말하면 요리를 하자니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하고 장사를 하더니 맨날 속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지혜가 부어주니까 느그와 간네살왕의 4장 9절에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너는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결국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에요 다니엘에게 모든 꿈을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분별력입니다 고대 갈대아인들에게 꿈 해석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갈대아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세운 인종들이에요 프랑스 세운 사람들 누구죠? 켈트족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꿈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금 있을 때도 시대가 어려울수록 영적을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 전도지 뭐 체육관 집회 그거 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꼭 가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진로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브리스스 6장 12절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악한 마귀의 지배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 상사 아랫사람 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모르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정상이 아닐 때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주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요 우리 상사가 정상이 아니래요 맞습니다 그분은 정상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되신 분 이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 같은 참모들이 많기를 요즘은 이제 좀 지도자가 되려면 좀 말도 막 해주고 필리핀 대통령처럼 몇 명 죽여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요한계시록에 말세의 징조가 막 나타나요 지지인부터 해가지고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저 그렇다고 그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되셨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 세계를 재패했던 페르시아 왕인 바벨로 왕이 정상이었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 박수나 술객을 다 불러놓고 힌트도 안 주고 내 꿈이 뭔지 맞춰봐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 너부겟네스 사람이 미쳐가지고 진짜 머리는 독수리털같이 하고 풀을 씹어먹었대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미쳐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설득하겠다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복만 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랑 그 사람들 미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물질 많아진 거랑 그 사람 미쳐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오직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재패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들 창시 개명하겠어요 벨드사살, 하나냐, 미살아사랴 그런데 이들은요 이름을 개명한 것보다 원래 그 뜻을 늘 중시했어요 다니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누구인가 아사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메살아, 아벤누구였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 가운데 새겨주신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자 하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는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키고 부정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능력에 해가 된다면 안 잡는 겁니다 주일에 좋은 게 생겨도요 주중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죠 수요일 금요일 내 친구가 20대 때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주일은 성수해야 되니까 못 나오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래 난 네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 사장님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멋진 놈 인정해 줬어 사장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집에 가도록 해라 세상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능력을 빼앗길 것 같고 주님의 얼굴마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과감히 내어 놓아죠 뭐 상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그 안에 굉장히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박수와 술객에게도 인정받게 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 주셨어요 외국 나라에서 총리 됐다는 건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총리 한 명 세우려면 검증하고 난리도 아닌데 외국 사람 총리 세우겠다는 데 아무리 전제왕권 시대도 쉽 치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페르시아 여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하고 주변 사람들의 괴물 얻게 해 주셨대요 옛날 말이죠 괴 사랑을 얻게 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없구나 다니엘이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황관장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근의대장 아리옥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요셉도 술 맡은 간호 떡 맡은 간호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보디바바리 안에 그건 아니고 사랑받기 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기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 안 마시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저 옛날에 이거 좀 공부해서 잘 아는데 신체학적으로요 고기랑 포도주를 포도 관련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피부는 단백질 여기 의사분 계신데 괜히 아는 척 하는데 단백질 아니에요 아미노산 자체 생성 안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분명히 먹어야 돼요 저요 제 명언이 있어요 소고기 주면 피하고 돼지고기 주면 그냥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가서 먹는데 단백질 진짜 좋아요 피부 재생해요 윤기도 살리고 머리털도 살리고 저 태어나서 아직까지 영상 한 번도 안 하는 거 모르시죠 검문물이 계속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 올해 포도효소 몇 시킬로 담았어요 포도효소 나중에 포도효소 다 익으면요 여러분 안 나눠줍니다 제가 다 마실 거예요 이거 포도효소 벌컥벌컥 마시면 항산화 물질 생기고요 심장 건강되고요 혈압을 안정시켜요 단백질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었다는 거는 채식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더 좋아진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개명을 지키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지혜를 주십니다 너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10일간 있다 가라 왕이 급하잖아요 빨리 모여 어떻게 왕한테 기다리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애타죠 두고부터 10일날 어떻게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렛 미인 프로그램처럼 비포하이프터가 확실히 달라지고 얼굴이 막 윤기가 나와요 오마이갓 그래서 다니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중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직장 상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늘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팀원 한 명이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대가 너무 험해져서 야 너 너무 힘들지 교회 다녀 막 웃더래요 개근 줄 알았대요 듣는 애가 전도인데 개근 줄 알았대요 요즘 나가서 너 교회 좀 다녀 그러면 그게 개그래요 얼마나 시대가 어두워진 거예요 시대는 자살하고 죽고 터져나가고 있는데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개그라고 느껴요 우리 욕기 23장 10절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내어 나오리라 처음에는 다니엘도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아서요 사자굴에 던져졌대요 이건 미움이 아니라 증오입니다 친구들도 미움 당했어요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이건 미움이 아닙니다 증오입니다 나라의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능력 받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모든 오해 벗겨졌어요 오래 쓰임받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3대에 걸쳐서 그가 할아버지 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했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늙었어요 이제 언어 문제, 이사 문제 여러 가지 있었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좀 내가 세상에서 성공 아니래도 좀 뒤처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좀 평범한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고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산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요? 1퍼센트나 될까요? 똑같습니다 내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나의 데미지는 무엇이고 나의 여점은 무엇인가 성공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마음껏 성공했지만 하나님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났으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들 다른 것보다도 다니엘을 끊임없이 뒤에서 받쳐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리아서 4장 6절 만근의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Pitofen 나는 하나님의 흔들리고 감사합니다.